안녕하세요. 저는 배제대학교에서 온 김예주입니다. 저도 배제대학교에서 어학연습 과정을 통해 공부하러 온 박주현입니다. 두 분은 지금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? 저희는 지금 우선 IEP 과정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. IEP는 우선 학습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럼 그 IEP 수업을 들을 때 좋은 점이나 다른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나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반에는 조별 활동이 가장 많았는데요.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조별 활동을 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학습을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또 그 과정이 가장 재미있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렇게 단계별로 수업이 나눠지는데 그 수업의 분위기는 어땠나요?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인 IEP 수업이 소수로 이루어지는데 소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씩 설명을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피어스컬리지의 전반적인 환경은 어떤 것 같아요? 우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 카페테리아의 경우에는 점심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점심 먹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을 끝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도서관의 경우에는 무료로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고 프린터는 물론이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라이팅 센터에 가서 질문하면 또 잘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도 장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가 시간에 할 게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워싱턴 페어나 할로윈 파티, 펌킹 벤치 같은 활동도 많이 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미국 문화도 경험해봐서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생활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? 저희는 우선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가서 질문을 했는데요. 가면은 무슨 일 있냐고 질문 있냐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셔서 문제도 많이 해결을 했고요.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파트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나서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거기에 한국 분들도 계셔가지고 의사소통 문제 없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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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